그동안은 경험을 바탕으로 엔진 애초기 2행정이 있고 4행정이 있고 그리고 가스 애초기, 충규현 애초기 이런 것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애초기 고장 났을 때 수리도 중요하므로 엔진 애초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 이유와 선택 기준은 뭔지 거기에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애초기는요. 캬브레다 방식이 연료탱크가 엔진 아래에 있는 다이아후렌 방식과 엔진 위에 있는 플루트 방식이 있는데요. 플루트 방식이 장고장이 적고 정비를 했을 때 정비 성공률이 높고 무게 대비 출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싸다는 것입니다. 엔진 애초기를 살 거라면 그 기준은요. 배기량이 40cc 이상, 출력은 2마력 이상 연료탱크가 엔진 위에 달린 플루트 방식을 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애초기 뭐가 있느냐? 계양 KY420, 마루야마 MBS420, 미쓰비시 TV43, 신다이와 BP45L, 에코 RM4301, 제노아 BK4302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전 애초기는요. 배터리 고장과 제품 가격이 높지만 출력이 약하고 RPM 조절 장치가 없거나 터무니없이 몇 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이나 여성들이 쓰기에는 가볍긴 하지만 엄청 위험한 무기처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애초기는요.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억샘플 대응이 어렵고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가지고 가스 중독의 염료가 있고 머리가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엔진 오일을 갖고 다니면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출력 대비 단가가 엔진 애초기에 비해서 50% 이상 높다는 사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 오늘도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 대략 난감입니다. 좀 난감한 질문이죠. 왜 조경이 뭐 사면 좋을까?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제가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형식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엔진 위에 이렇게 연료 탱크가 달려있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엔진 밑에 달려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엔진 밑에 달려있죠. 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충전 애초기입니다. 충전 애초기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 하면 일단 뭐 소음이 가장 조용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안 돼가니까 간편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밧데리가요. 거의 우리 2년이 안되고 1년 좀 넘으면 한 2개가 고장났습니다. 아 그런데 밧데리 가격이요. 허억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싸게 하면 한 6만원 비싼건요. 30만원 40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밧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단점은요. 바로 RPM 조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RPM 조정. RPM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RPM 조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RPM 조정이 안되면은 줄너를 길게 하면 모다가 타버립니다. 충격이 너무 공기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RPM 조정 안되면은 돌리면 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정할 수 있다 카더라도 한두 단 밖에 없어요. 10단 20단 이래 되어야 싹 올라가다 싹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가 풀 속이 뭐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어버리면 줄너를 쓸 수가 없어요. 줄너를 하이로 당기뿐이기 때문에 하이로 당기면 공기 저항이 엄청 크기 때문에 모다가 타버립니다. 안그러면 수돗대가 일이 안됩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저는 충전 해초기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해초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가볍고 하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견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좋다 이런 말들도 있고 제가 직접 써보니까 견착식은요. 팔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팔로 전체 무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휴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처음에 작업할 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힘이 딸입니다. 힘에 대한 가격 힘에 대한 가격의 가성비 성능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성비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엔진의 축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이 좀 때리기 때문에 우버지는 데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멀어 버립니다. 서버립니다. 좀 보드람풀이 있는 데는 이것도 개 안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엔진 오일을 자꾸 먹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항상 고충해줘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엔진의 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연료탱크가 위에 달려있는 거 이런 것처럼 연료탱크가 밑에 달려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위에 달려있는 건 차브레라가 굉장히 단순하고 고장나는 건 딱 세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차브레라에서는 그럼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거는 다이아우렘 방식이고 이 위에 달려있는 거는 플루트 방식입니다. 플루트 방식은 여기서 기름이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니릴밸브에서 플루트가 들어주면서 연료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 이런 구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아우렘이 이거 연료로 땡겨 올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고장이 났고 차브레라가 고장 났을 경우 이거는 전문가가 수리해도 서너 시간 수리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50% 내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이거를 뺐다 꼽아가지고 완전 분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요 10분의 1이 안됩니다. 10분의 1이 해도 한 개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만약에 연료탱크 밑에 달려있는 다이아우렘 방식의 애초기가 차브레라가 고장나가지고 시동이 안걸립니다. 예를 민다. 이럴 때는요 차브레라를 무조건 색으로 교체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리하겠다고 끙끙 알아봐야 수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첫째가 힘이 없고 1.6마력 내외입니다. 같은 40cc라도 둘째가 차브레라가 고장났다고 하면 무조건 차브레라를 교환해야죠. 그리고 셋째가 엔진오일이 따로 돼가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항상 보충해 주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거꾸로죠. 연료를 휘발유만 넣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휘발유만 넣으니까 매연이 적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지관리비 창원에서는 캬브레라가 다이아브레미 방식인 연료댄크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거 보다가 가성비나 안그러면 정비 숙가나 정비 효율이나 아니면 뭐 힘 출력이나 가성비 이런 데 대해서 많이 한참 떨어진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요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도 이게 뭐 수리비가 저렇게 돼가고 고장이 장고장이 저거 하 난 그거 참 유튜브에 나 안그러면 저기 블로그에 보면 정비한다 그런 사람 또 올려놓는 거죠. 그거는 이게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술에 대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여섯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냥 계양예초기 요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한 25만원부터 해가지고 뭐 한 26만원 7만원 선까지 또 그보다 더 싼 것도 있더라고요. 자 요거의 성능은요. KY 420SE 또는 NE인데 SE가 아마 분리형이고 NE가 일체형이니까 저는 일체형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가운데서 좀 이 고착이 덜 돼가 좀 느들거린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세게 칠 때는 그쪽이 제대로 저기 안 되고 그리고 무게도 무겁고 관리하기 불편하고 그쪽에 또 이완되면은 그거 막 따라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참 그런 것 여러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저는 일체형을 쓴다. 손잡이 그리고 일체형도요. 승료기약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이 싫고 옆에 요렇게 거두면 된다는 거죠. 자 배기량은 40.6cc이고요. 그리고 최대 실력은 2.0마력이 되겠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2.0마력 40cc급 2.0마력이잖아요. 두 번째는 일본의 마로야마 MB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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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30만원대 후반대 38만원 정도에서 42만원까지 보통으로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루트 방식이고 다이아루엠 방식이 있습니다. 요 다이아루엠 방식은 아예 빼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했잖아요. 다이아루엠 방식은 연료탱크가 밑에 달리가 요 다이아루엠으로 연료를 땡겨 올리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고장이 작고 고장이 나면 90% 이상 실패를 한다.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다. 수리가 안된다고 이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E420F 요걸 보겠습니다. NE가 아니고 AE 요거는 플루트 방식이고 41.5cc인데 출력은 약 2.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쓰비시 TB43입니다. 미쓰비시 TB43입니다. 미쓰비시 TB43은 까만게 있고 빨간게 있습니다. 까만건 40만원대 후반 중후반이고 빨간건 20만원대 중후반입니다. 그 차이는 일본에서 조립해가 오느냐 안그러면 국내나 동남아 중후반에서 조립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까만게 카즉이 고장도 적긴 하고 서버만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출력이 42.7cc로 아까 두개보다 배기량이 더 많죠. 그리고 2.2마력입니다. 7000rpm에서 2.2마력이고 리코일식 그러면 스타트는 메고 쭉 당기고 있으면 드릉 걸리는 리코일식이다. 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다이아입니다. 이게 제너와 함께 가장 비싼건데요. 이게 45L BP45 또는 BP45L 이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67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합니다. 가장 비싼거죠. 그리고 힘도요. 보시다시피 CC는 41.5CG인데 힘은요. 2.5마력입니다. 그럼 무게는 또 가벼워요. 9.7kg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게 나머지 마루야마 계양 미시비시 에코 요런 네가지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요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 에코입니다. 에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30만원 후반대죠. 그리고 요거는 CC는 42.7CG로 미시비시 TB43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힘은 1.8마력으로 좀 약해요. 그만큼 가볍게 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겠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껴보니까 이게 계양꺼보다 힘이 딸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요정도도 계안타. 그래서 제가 요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노아크 이 되겠습니다. 제노아크는요. 가격이 어떻습니까.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초반대입니다. 근데 여기 신다야급은 더 싼데 가볍고 힘좋고 쓰기 괜찮고 요게 이제 중급으로 보면 되고 고급이 신다야하고 요거는 중급이다. 요러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힘은 2.0마력제 정도 되고요. 배기량은 41.5cc이고요. 무게는 9kg로 가장 가볍다. 요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건 이겁니다. 이거는 계양 KY420SE입니다. SE는요. 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NEA 같은 경우는 대가 하나로 되어있는 겁니다. 요렇게 대가 하나로 되어있는 게 있고 요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건 자동차에 쉽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요렇게 연결 봉을 쓰는 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째는 가격이 일단 1,2만원 비싸고요. 그리고 무겁고요. 그리고 센 거를 칠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움직이요. 움직이면서 한 1년 2년 쓰다보면 대부분 여기가 덜럭거려가지고 나사구멍 쪽이 다 너덜거려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차하는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실을 때 어떻게 실을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에 이거를 접어 가실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실으면 됩니다. 티코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을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알보이카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실어도 됩니다. 이거 안 접고도 어떻게 실어도 실을 수 있어요. 여기 한 2대 3대 실습니다. 그렇지만 알보이카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여기 못 시었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건 다소 추적인데 깨끗한 자루를 가져가지고 이거를 해보고 시웠습니다. 그래야 차를 덜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넣을 때 요렇게 문을 열고 의자를 뒤로 쭉 제킵니다. 그래야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신문 같은 깔만도 좋겠죠. 그리고 넣을 때는 요렇게 이렇게 티코기도 들어갑니다. 티코기도 자 접지 않고도 티코기도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요러면 사람이 저기도 타도 되고 요기도 타도 되고 요기 4명이 탈수가 있습니다. 예측이도 싫고 예 시청자님께서 예측이 머사만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